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의리의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친의 누나랑 치고받고 싸웠다는 쓴이가 있어가지고 얼른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남친의 배달은 누나가 미쳤는지 저를 대놓고 첫 취급하면서 막 괴롭히고 때리길래 저도 똑같이 때려줬어요. 원제, 남친의 배달은 누나가 저를 때려서 똑같이 때렸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평범한 여자입니다. 이번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서요. 그러니까 저희 남친에게는 배달은 누나가 한 명이 있는데요. 바로 이 여자가 저를 때렸고 저도 똑같이 돌려줬는데 이제 앞으로만 어쩌면 좋을지 고민이 돼서 이렇게 글올려 봅니다. 참고로 남친네 집안은 가정사가 워낙에 복잡해서 저 여자하고 지금 현재는 같이 살고 있질 않지만 평소 연락을 자주 하고 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만나고 한대요. 그리고 저희 커플은 만난지 이제 1년 가까이 돼가면서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중인데요. 저희 둘 다 나이가 있으니까요. 저는요. 이거요. 저희 두 사람 인생이고 우리들 일이니까 저랑 남친 이렇게 우리 둘 우리끼리 상의하고 알아보고 싶은데 자꾸만 이 누나라는 여자가 같이 기어나오는 거예요. 남친 말로는 자기 누나가 지금 따로 만나는 사람도 없고 나이가 마흔이야. 하도 심심해하니 같이 놀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 이런 소리를 하길래 솔직히 굳이? 에헤? 싶었지만 그래도 일단은 저랑 같은 여자고 같이 있으면 조언도 해주겠지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좀 몇 번 같이 봤는데요. 일단 태도가 굉장히 무리합니다. 남친 말로는 옛날 학창 시절에 누나가 좀 많이 놀았다곤 해요. 특히 성격이 워낙에 남자 같고 걸걸하다며 몇 가지 실수를 해도 이해를 좀 해달라 이런 말은 미리 했고 그래서 저도 나름 각오를 하긴 했지만 이건 진짜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죠. 이건 성격이 걸걸한 게 아니라 그냥 싸가지가 없는 거고 일단 저를 만날 때마다 되게 무례하게 구는 거랑 그 사람 기분 더럽게 비아냥거리는 거 있죠. 거기다 툭툭 내뱉는 말도 하나같이 그지 같고 예를 들면 이래요. 아우 나 오늘 옷 진짜 촌스럽다. 머리 스타일이 그게 뭐냐? 등등등 아예 대놓고 시비를 거는데 그래도 참았어요. 왜? 어쨌든 남친의 누나니까. 어머 저는 제 스타일이 괜찮고 마음에 드는데 언니가 보기엔 별로인가 봐요. 이렇게 웃어 넘겼죠. 그러다 최근에 또 셋이 만났고 근처 카페를 갔는데 아기자기한 소품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쁘길래 구경 좀 하려고 했더니 대뜸 야! 너 뭐하냐? 빨리 가서 자리나 잡아! 이러더니 갑자기 제 등을 퍽 치는 거예요. 엄청 기분 나쁘게 밀었다 이거죠. 그 외에 아줌마들이 서로 먼저 가라며 때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밀치고. 순간 또 짜증이 확 올라왔지만 어쨌든 이번에도 참았고 그냥 안으로 들어가 제가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 후 다같이 자리에 앉아서 신혼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제가 나는 유럽으로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했더니 또 시비를 걸어요. 야! 꼬레 유럽은 무슨 유럽이냐? 그냥 휴양지나 갔다 와. 아휴 꼭 보면 촌스러운 것들이 유럽 타령만 오지게 하더라? 이지랄! 안 그래도 쌓인 게 많고 아까 밀친 것도 참고 있는데 또 이렇게 시비를 거니까 결국 저도 한계가 오더라고요. 아무리 남친누나지만 도저히 안 되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목소리에 도끼를 가득 품고 즉 웃음기를 빼버리고 아니 유럽이든 휴양지든 그거 언니가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행을 가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세요. 이렇게 말을 했고 남친도 기분이 좋진 않았는지 누나 그만 좀 해. 이랬는데 이 미친 여자가 얼굴이 정말 터질 것처럼 시뻘개지면서 제 팔을 팍 밀쳐요. 거의 때리는 수준으로 그러더니 야! 넌 말 진짜 웃기게 한다? 아니 참견할 수도 있지. 내가 모르는 남도 아니고 내 동생이 장가를 가는 건데 장난하냐? 나 꽁꽁이 누나야! 이러면서 사람을 정말 죽일 듯이 노려봐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니 동생이든 누나든 뭐든 언니가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두 사람이 가는 건데 왜 자꾸 참견질을 해요? 나 기분 나쁘니까 언니 주저 좀 넘지 마세요. 이렇게 대꾸를 하니까 바로 쌍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제 어깨를 쾅 쳤어요. 이때는 밀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때린 겁니다. 그리고 이쯤 되니까 뭐 이판사판이죠? 저도 이성을 잃었고 반말을 했어요. 야! 너는 오빠 친누나도 아니면서 그만 쳐놔대라고! 이렇게 더 강하게 돌려줬죠. 때리면서 이때 솔직한 제 마음 같아서는 아구창을 확 돌려버리고 싶었지만 제가요 살면서 누구를 때려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살짝 빗나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똑같이 어깨를 때린 건데요. 지도 어쨌든 그걸 맞으니까 아픈 건지 순간 눈깔이 확 돌면서 오냐 그래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확 달려들더라고요. 양손으로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했는데 다행이죠. 남친이 이때 힘으로 확 강하게 밀치면서 강제로 말렸고 아무리 성격이 그지 같아도 남자의 힘을 당할 수는 없으니까 지도 지도 막 뭐라뭐라 씩씩대며 욕만 오지게 하다 그냥 가버렸어요. 네 저도 이거 무조건 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저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언니인데 똑같이 때려준 건 잘못한 거죠. 근데요 저요 진짜 참다 참다 폭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못한 건 알아도 절대 후회는 없습니다. 남친은 며칠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자기 누나를 대신해 사과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지금 뭐라고 친누나도 아니면서 사사건건 참견하는 것도 그지 같고 결혼 후에도 일할질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진짜 피마를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남친이 평생 연 끊고 살 것 같지도 않고요. 미치겠어요 진짜 어쩌면 좋을까요? 댓글 1번 이거는요 다 알고 있으면서 자꾸 자리를 만들어 만나게 하는 네 남친한테 제일 큰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런 건 생각 안 해봐요? 그리고 그런 남자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결혼을 생각하는 쓴이도 문제야 아니 남친이 대신 사과하면 뭐 그게 뭔 소용인데 누나가 사과를 해야지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요? 꼬라지 보니까 쓴이 화 풀린다 싶으면 또 지 누나 데리고 나올 텐데 지금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건 바로 쓴이 너 자신입니다 댓글 누나가 누나처럼 행동을 안 하고 마치 첩들이는 본처처럼 행동하는데 결혼 생활이라면 안 봐도 비디오지 명심하세요 법적으로 따져도 네가 제일 늦게 합류하는 가족입니다 시부모도 그래 딸을 때린 며느리랑 며느리를 때린 딸내미 중에 누가 더 미울까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너 앞으로 저 미친 여자한테 형님 형님 이러면서 살 수 있겠어요? 자신 있냐고 2번 아니 10대의 어린 애새끼도 아니고 전 아이를 처먹었으면서 지 누나 심심하다고 매번 때리고 나오는 놈인데 정말 저런 거랑 결혼이 하고 싶디? 니 내가 그러라고 시키디? 막말로 어디 모자르금 아픈 누나도 아니고 전 아이에 교지같은 일진 놀이나 하는 그런 이봉 누나를 말이야 아니 너 혹시 눈깔이 썩었냐? 정신 좀 차려 저런 콩가루 집안에서 평생 다같이 얽혀 살며 거지같은 유전자를 물려받을 애를 낳고 싶냐고 아휴 깝깝해라 3번 어? 배만 다른 누나가 아니라 혹시 씨도 다른 누나 아니야? 배 다른 누나라면서 왜 자꾸 친 누나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해줘? 4번 너 혹시 미각을 상실했냐? 왜 똥맛을 보고도 모르지? 왜 몰라? 5번 초딩이야? 뭐 배가 달라도 친 누나는 맞지만 아니 데이트에 이걸 자꾸 데리고 나온다고? 미친 하는 행동을 보면 완전 유치원생인데 진짜 어른이 맞긴 해? 누나가 없으면 여친이랑 데이트도 못하는 거야? 그리고 그런 자식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아이고 두야 정상이 하나도 없다 너희 셋 중에 6번 아니 모든 걸 다 떠나서 나이가 성인인 남자가 지 여친이랑 데이트를 하는데 그 자리에 누나를 데리고 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은 안 해봅니까? 그리고 글 초반에 집안이 되게 복잡하다는 걸 보니까 저 여자 하나만 문제가 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래 알았어 너 멍청한 거 이제 잘 알겠으니까 제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이나 가세요 혹시 너 오지게 못생겨가지고 만날 남자가 저 사람 말고는 없는 거야? 7번 쓰리 너 혹시 말 못할 큰 하자라도 있는 건가? 그런 거야? 왜 저런 남자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딱 보니까 신혼빵도 세 사람이 같이 쓸 기세구만 누나 심심하고 외롭다고 우리 다 같이 자자 8번 이거 아무리 좋게 봐도 순수한 남매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 적어도 저 여자는 지 동생을 남자로 보는 느낌 이랄까? 끌 끌 끌 근데 그래도 사랑하시죠? 그럼 결혼 해야지 뭐 대답 아닌 게 아니라 나중에 다 같이 한 집에서 살 것 같아요 신종 올가미네 아우 개소름 이다 진짜 달달달달달 9번 이거는 배달은 누나가 아니라 배를 탄 누나 같은데 아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일단 아무리 거지같아도 중간에 있는 사람이 처신을 잘하면 사실은 괜찮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근데 이거는 댓글에 나온 것처럼 중간에서 이걸 지가 먼저 알아서 잘라야 되는데 누나를 데리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글쎄요 이거부터가 이해가 안되는 그런 걸로 보이고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도 결혼하고 나서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결혼하기 전부터 누나를 끼고 돈다 끼고 있다 이거는 거의 뭐 확정이라고 봐요 그런데 있으니는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뭐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쩌겠어요 그럼 결혼해야지 후기나 써주세요 감사합니다